안녕하세요 피규어올릭의 아인슨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코믹스 캐릭터는 먼치킨 초등학생 프랭클린 리처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본명은 프랭클린 벤자민 리처즈, 다른 이름으로 에고스폰, 수다쟁이, 아바타, 사이로드 등이 있구요. 직업은 학생, 근거지는 뉴욕 백스터 빌딩입니다. 키는 140cm에 체중은 45kg입니다. 능력으로서는 강력한 현실 조작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으로서는 퓨처 파운데이션을 들 수가 있겠구요. 동맹관계로서는 당연하겠지만 판타스틱4를 들 수가 있겠네요. 마블 코믹스의 등장인물입니다. 미스터 판타스틱과 인비저블 우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리전이나 위칸 등 마블 내에서 상당히 강력한 현실 조작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뮤턴트입니다. 프랭클린이 지닌 힘은 오메가 레벨 뮤턴트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한다고 하구요. 이 때문에 불멸자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능력으로는 정확하게 대체 현실을 창조하고 그것을 현실에 덧씌울 수 있는 능력으로 10살 때 이미 포켄 유니버스를 창조했으며 육체 능력이 높지는 않지만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들답게 지능이 상당히 높다고 나와있죠. 강력한 능력으로 이 지옥에서 메피스토조차 일격에 날려버리고 죽은 히어로들을 부활시켰으며 능력의 여파만으로도 평행세계를 붕괴가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다고 요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12살 무렵에 프랭클린을 위협으로 요소로 판단을 해서 셀레스티얼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셀레스티얼의 빔을 꽃으로 변하게 만들고 정신계열 능력조차 간단하게 방어를 해내면서 이 엄청난 능력을 또 자랑하기도 했죠. 심지어 이 셀레스티얼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육체에 큰 피해가 없기도 했습니다. 약화된 상태였다지만 갤럭투스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거느리기도 했고요. 어른이 된 미래의 자신과 어린 자신 그리고 갤럭투스의 힘을 합쳐 셀레스티얼 셋을 소멸시킨 전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인지 평상시에는 아버지 리드 리처즈가 봉인을 하고 있다는 설정도 붙어있네요. 우주적 존재들을 제외한 현실 조작 능력자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진행 중에 휴먼 토치가 죽었을 때 침울해진 프랭클린을 위로해준 것이 스파이더맨이었죠. 삼촌을 잃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랭클린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히어로가 스파이더맨이라는 내용도 나와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프랭클린 리처즈의 파워랭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방출력은 랭크 7 현실 조작 능력 그리고 에너지 블레스트도 쓸 수 있다는 언급도 있는 만큼 거의 이러한 계열에서는 최고위의 랭크를 받아도 이의가 없을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힘은 랭크 1 초등학생입니다. 나이가 보통 극중에 나왔을 때 12살 무렵을 많이 보여주는데 애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그리 강할 리가 없겠죠. 내구력도 랭크 1로 육체적으로 강화가 되어 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현실 조작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매우 강력할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셀레스티엘의 공격을 받아도 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전투력도 랭크 1 직접 육탄전을 벌이는 캐릭터가 아니죠. 현실 조작 능력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캐릭터인 만큼 실질적인 전투 능력만큼은 랭크가 낮아도 할 말이 없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능은 랭크 7 지구인 중에서 거의 두뇌로 탑을 달리고 있는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들인 만큼 극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이 있는 만큼 지능 랭크가 상당히 높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피드 역시 랭크 1입니다. 육체만큼은 그냥 아이나 다름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또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현실 조작 능력으로 최강의 꼬맹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랭크린 리처즈를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 조작 능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장 양호한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입니다.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나름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써먹는 용도로도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뭐 미래에서 나오는 캐릭터와 과거의 캐릭터도 공존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재미있게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캐릭터를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